안녕하세요 트렌드읽어주는남자입니다 오늘은 인도에 위치한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인 디자인힐에서 소개한 2019 명암디자인 트렌드 6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디자인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죠 미니멀리즘은 사물을 단순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상적인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꾸밈없는 예술 형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웹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래픽,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두번째, 줄무늬 줄무늬는 디자인에 있어서 심미적,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인 흥미와 깊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줄무늬가 지금까지 그 특유의 스타일을 벗어나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새롭고 신선한 모양을 제공하면서 줄무늬 디자인을 새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번째, 스마트카드 2019년에는 명함이 디지털과 현실의 격차를 줄일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 기능 덕분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를 명함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유한 기능을 갖춘 명함과 인상적인 명함 디자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스마트카드 디자인을 생각해보세요 네번째, 크고 굵은 글꼴 크고 굵은 글꼴 디자인 트렌드도 계속해서 그 인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함 디자인에 있어서 글꼴, 하이포그래피 디자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객의 관심을 관련 정보에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이런 크고 굵은 글꼴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기업용 로고를 만들 때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다섯번째, 클리버 심볼 2019년에 또 다른 명함 디자인 트렌드는 기발한 표현 방법으로 심볼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심볼은 대상 청중과의 의사소통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함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은 사업적인 개성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공감과 영감, 만족감을 동시에 주기로 하죠 여섯번째, 중첩된 패턴과 색 중첩효과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변화와 영감을 제공합니다 최근 명함 디자인에 이런 중첩효과들을 살려낸 명함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많은 기업은 이미 브랜드화를 위해 이러한 디자인 트렌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더 큰 규모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첩효과의 명함 디자인 트렌드가 크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 명함 디자인 트렌드 여섯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자인 소리를 구독하여 최신 트렌드를 알아가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